우리 중생들한테 고기를 먹이시는 우리 김공도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갈치가 맛있게 드시고 네, 맛있습니다 우리도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 까꿍 냠냠냠 네, 우리 공도쌤께서 송쳤습니다 갈치와 고등어조림 이거 먹어보고 맛없으면 2차까지 송쳐야 됩니다 이 차가 뭐예요? 이 차가 뭐예요? 저녁? 맛있죠? 이게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먹게 되는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인연 인연법에 의해서 허경영 구심점 통일장 그리고 화장품 언니 통일장은 허경영 라인아웃 맛있게 드실게요 경영오빠 고맙습니다 네 허경영오빠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랑해요 고맙고 ال Bau 식 alt ıp 똥 λα